그림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다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대항 갤러리의 큐레이터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림 한 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계신 그림은 카라바조라는 작가가 그린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어찌 보면 이 도마는 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창자국난 몸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깊이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그림에 보면 손가락을 지금 넣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두 제자들도 숨을 죽이고 뚫어져라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마 그들의 생각과 삶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또한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적인 것에 그런 현실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부분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더 컸으면 저희는 이제 모니터로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표정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치근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한없이 포용하는 모습으로 또한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이 이 카라바조의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에 관한 설명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현실에 집중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또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은 여기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봄눈 말씀은 예수님은 죽은 권세를 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함께 한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신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전 행동은 이렇습니다. 문을 걸어잠구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문을 걸어잠구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걸어잠구고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문을 걸고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 삶으로 다가오는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림자 같은 믿음 허상으로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쓰는 일에 능숙해진다. 변화가 아니라 점점 더 자신의 연기에 물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커다란 사건 또한 질병 죽음 실직 공포 이런 외로움 등 큰 사건 앞에서만 서면 스스로 나약해지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은 주후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장 31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서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모두 현재형으로 계속적인 믿음 반복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받아볼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중이었고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문을 잠그고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고 또한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라고 또한 참된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또한 참된 믿음이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그 어떤 신앙의 중요한 역할들보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인지 우리는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가 되어서 논리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단순히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강요하고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 또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믿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또한 그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런 것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들에게 의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안식구촌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 중에 커다란 이유는 그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서 그 슬픔에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슬픔에 잠긴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계속해서 전했지만 이러한 말로 도마의 의심과 슬픔은 그 의심과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창자국에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손을 너보게 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증거를 도마는 원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셨고 못 바뀐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의심하는 것을 중단하고 믿음을 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신앙인들이 믿음이 없어 힘들어할 때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라고 위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신앙인들은 극히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위로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오랫도록 바라던 소망이 사라졌을 때 깊은 슬픔과 좌절 그리고 의심에 사로잡힌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소망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는 좌절했고 슬픔에 빠지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에 들어가기 위해 가난한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낙심뿐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했던 여호수와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심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표현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도마가 믿었다는 증거는 이러한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가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이제 도마는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자기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만약 이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도마에게는 보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은 후에 비로소 믿음의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고 믿은 도마에게까지도 그의 고백이 자란 고백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분란이라든지 또한 잘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중단되거나 갑자기 부모를 잃거나 사랑하는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거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 선교를 위해서 만주에서 일하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헌트호 선교사가 옥에 갇혀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외투 한 벌만으로 딱딱하고 찬 감방에 지내야 했습니다. 헌트 선교사는 소장이 불러서 소장에게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미국에 갈 수 있다면 가겠냐고 이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감옥에서 모욕과 고난을 받은 뒤 이 나라를 떠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일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헌트 선교사를 회유합니다. 이곳에서 선교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헌트 선교사는 바로 결정했습니다. 나 자신의 안전만 생각한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보내신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헌트 선교사는 생명을 걸고 한국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헌트 선교사는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기를 오늘도 촉구하시고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증거를 구하지 않는 믿음 즉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서 있는 당시의 제자들과 인물들에게 주어진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치유의 사역을 하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여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아무것도 보지 못해도 우리가 믿으려 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004년도에 화성을 탐사한 스프릿호가 있습니다. 화성을 향해 날라서 화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화성 탐사소는 과학의 집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지식과 지혜가 총집결되어 있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날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더 크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온 우주의 한 점에 도착한 것 뿐입니다. 과학적 사고나 합리적인 지성 눈으로 보여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 세계의 일부분인 것 뿐입니다. 그것을 탐사하는 조그마한 곤충의 더듬이 같은 역할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조그마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보려는 인간의 허망한 지식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설교 서두에 보신 그림처럼 마치 자신의 몸의 창자국을 만져보는 도마를 보시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 얼굴에 우리들이 믿지 못하는 표정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시고 안쓰러워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10일 여전도의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이 참된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우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라고 또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참된 믿음을 표현하며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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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